저는 노래하는 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어쩌다 프로젝트로 저희 노래 이제 시작이야를 통해 많은 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프로젝트 시즌2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원 리틀 싱어즈입니다. 예원 리틀 싱어즈는 강원도 관내 초등학생들이 모여 만든 중창단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쁜 노랫말이 담긴 동요를 부르며 꿈과 우정을 나누는 예원 리틀 싱어즈입니다. 예원 리틀 싱어즈는 춘천 청소년 축제인 뉴스 오브 락에서 대상을 받고 KBS 누가누가 잘하나 프로그램과 전국 동요 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을 했습니다. 웃음이 많은 친구 모두 모여라 그리고 소양강 문화재와 같은 축제들과 긴장하지 말고 나 괜찮지 않아 그리고 소양강 문화재와 같은 축제들과 송년음악회에서 많은 공연들을 하며 뜻깊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창작곡이라 들뜬 마음으로 응? 다시 하게 첫 창작곡이라 들뜬 마음으로 곡을 받았는데 희망과 꿈을 향해 달려가는 노래여서 더욱 좋았어요. 기존에 부르는 동요와는 달리 5월 어린이달에 싱그럽게 들을 수 있는 곡이에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한 몇 번 불러본 것 같아? 수십 번 넘게 불러보지 않았을까요? 한 기점에서 흥얼 눈물 되다가 그 언니가 수퍼하지 말라고 근데 안 힘들어? 네! 아 그래? 재밌어요. 어우 난 지쳤어. 다 찍었어 이제. 안녕! 하하하하 너희들은 너무 카메라를 좋아하는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춘천은 춘천은 다양한 표정들이 숨어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춘천의 닭갈비를 먹을 땐 행복한 표정, 그리고 춘천의 레고랜드에서 놀 때는 신나는 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춘천은 집처럼 아늑한 어린이들의 도시입니다. 춘천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춘천은 행복과 꿈으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buns히 알아보시라고 생각합니다. 하하하하 틀리는 걸로 하죠. 하하하하 자 그럼 다시. 마지막 기회야. 시작.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한빛이 더울 거야. 희망을 다들 갖고 날아가. 우리의 꿈을 향해. 신촌의 환한 미소와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어봐요.